이 말씀은 11기상 5장의 말씀입니다. 11기상 4장과 11기상 5장을 함께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1기상 4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 영화를 어떻게 다 이뤄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시고서 그대로 이뤄주신 것이죠. 그대로 이뤄주신 하나님의 축복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11기상 4장의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온 것이죠. 5장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선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자기 손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오니 그 말씀이죠. 그래서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4장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5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 신신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신신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종이 신신한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신한 종임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서도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안열여시는 하나님의 신신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신신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 신신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종의 합작품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 재료가 나무의 목재 그런데 목재도 보통 목재 갖고는 안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두로왕 히랑을 통해서 많이 그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 히랑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히랑 왕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생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백향목 나무를 좀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기꺼이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히랑 왕의 모습을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하는 그런 그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 가운데에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믿음이고 두 가지는 솔로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 한번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3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는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다윗의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군인이었죠.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고 지금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 것과 이 거룩성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 대신에 너는 준비만 하라. 준비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설로문은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며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계속된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기는 했지만 그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큰 건설공사를 동시에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증언에 의하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전쟁을 잘 이겨내서 평탄하고 견고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워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평탄한 나라, 견고한 나라가 되면 네 아들이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다윗은 당장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지만은 기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누가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기다림의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성전 제대로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뭐하면서 기다렸어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다윗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믿음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기다림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기다림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표의 기다림은 믿음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의 절기예요.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의 유래는 주후 4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다가 주 7세기 후반에 와서 하나의 의미가 더 더해집니다.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절기고 준비하는 절기 그것이 이 대림절의 의미에 포함되어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기념의 절기이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준비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심 평화해 주심 평강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참된 위로를 주고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다림이 첫 번째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그 믿음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설레몬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그 또 하나가 순정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순정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 이글라이 오늘 부분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희람 희람 왕에게 백향목 제공해 주기를 부탁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정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사랑 하셨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여우수와의 관계도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죠. 그리고 그 다음엔 정목전쟁은 누가 감당해요? 여우수와가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사역은 베드로가 짊어지고 그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일들은 누가 짊어져요? 다윗이 아니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짊어지고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다윗이 할 일 솔로몬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따라주셨어요. 모세가 할 일 여우수가 할 일을 따라주셨어요. 베드로가 할 일 바울이 할 일을 따라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맡기셨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죠. 다윗은 다윗은 자기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준비된 기반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초대교의 성도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사도바울도 그 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와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그런 태도는 안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혹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충성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 질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일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일들을 내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겠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그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함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력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쓸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당신이 벌목을 허락해 주시면 당신의 종과 내 종이 일을 함께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종들 가운데서는 이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이 나의 종들을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나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명성이 자잔대요 그리고 영토가 가장 넓은 영토 그 안에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그 상황 북위영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했던 그런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내 종들은 부족합니다 뛰어난 벌목을 벌목을 하는 사람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좀 채워주세요 성경에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게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뒤쪽에 보게 되면 이 희람왕이 우리 종들을 벌목 분들을 제공하는데 그냥 거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정당하게 내 종이나 당신들의 종이나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겠다 정당한 방법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당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기쁨의 요소 행복의 요소가 많이 감소가 되어져요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자식은 나몰라라 해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행복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일방적인 것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도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원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 원리는 일방적이 되게 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도 귀함이 있지만 거기에 뭐가 사라지는 거에 일방적이 되면 기쁨이 사라져요 행복이 사라져요 그래서 서로 줘야 돼요 서로 서로 배려 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헌신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또 자식들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거기에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에 완전하시니까 그 자체가 정말 귀함이 있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면 내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세 가지 믿음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의 믿음 솔로몬의 순종의 믿음 그리고 성전을 함께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동력자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결실이 있는 믿음의 역사 결실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귀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 은혜 기다림의 은혜 순종의 은혜 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